네. 수업하기 전에 보니까 갑이 은행가서 은행이 점유자고 직원은 뭐죠? 점유보조자가 되죠? 그래서 이 갑이 환전에 갔는데. 환전에 갔어요. 환전에. 돈은 환전. 싱가포르 달러로 바꿔왔는데 은행 직원이 100달러짜리를 갖다가 60장을 줘야 되는데 1,000달러짜리 갖다가 60장을 준거에요. 갑원전에 가가지고 좋아할게 아니야. 근데 직원이 그런거 남아있잖아요. 자기 바꿔준게. 그러니까 이 갑한테 전화해서 이거 도로 돌려주십시오. 근데 갑이 뭐야? 오리발 내면. 오리발 뭐요? 나는 모른다. 나는 그냥. 60장 받은 것 밖에 모르겠어. 생각 안난다. 그러면 그 봉투 어쨌냐. 환전할 때 봉투 주잖아. 앞에다. 그러니까 이 갑이 뭐야? 봉투 본적도 없고 없다. 완전 오리발 내면 거지. 결국은 이 경찰이 이제 구속한. 이 사람 핸드폰 뒤져보니까 돈 찍힌 정황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되요. 점. 응? 점유. 에? 이탈. 한 물건이 있죠. 횡령죄로. 점이 뭐에요? 이탈은 뭐에요? 횡령죄. 가끔 여러분 그런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이렇게. 응? 돈. 이렇게. 찾으려고 보니까 갑자기. 아. 뒤. 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절대 가져가면 안돼. 그것도 이거야. 점. 뭐야? 이탈은 횡령죄. 1년 이내에 징역. 그리고 또 천만원. 천만원 이하에 벌금이 들어가. 그래서 더 심한게 뭐가 있냐면 절도죄가 있어. 절도죄. 무슨 죄? 호텔 같은 경우에 물건 놓는거 있죠? 네. 이렇게 가져가면 큰일나. 참. 절도죄가 돼. 하여튼. 꽁돈 생겼다고 절대 좋아하지 말아요. 이 값도 뭐에요? 값도. 값도. 욕심쟁이지. 아니면 빨리 가서 뭐에요? 빨리. 돌려. 저는 이제 하지. 결국 오리발 내밀다가 뭐에요? 결국은. 괜히 손이 있고 바꿔져가지고 인생.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물어냈다고 이 돈을. 이 차에 있잖아요. 이 차에 갔다가 은행에다 뭐한다. 아니. 실수한거니까. 자기 돈 메꿨다니까. 자기 돈을. 그럼. 자. 자. 근데 준. 근거가 있잖아. 준. 근거가. 뭐. 몸으로 떼울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물건 뭐하지 마세요? 아니. 뭐. 떨어져있잖아. 절대 뭐하지 마세요. 노터치. 왜. 순간적으로 뭐하지. 순간적으로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잘못하면 뭐가 걸리되는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차량에서 지어주세요. 자. 356조. 저당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 381쪽도 있죠. 프린트물 집중하세요. D. 381쪽. 저당권자는 뭐하지 않는다? 점이하지않고 뭐가 있다?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럼 아까 유치권자하고는 전혀 반대지? 네. 유치권자는. 유치권자는 뭐하지않는대? 또 찾아. 또 찾아. 담보물권 두번째 페이지. 담보물권 두번째 페이지. D. 있어요? D. 네. 381쪽 돼있죠? 네. 자. 저당권자는. 그러면 유치권자는 아까. 무슨 단어가 있었냐? 여기. 유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유치권자는 뭐해요? 점유율을 한단 말이야. 근데 뭐가 없다? 우선변제가 없었어. 경미권은 있는가요? 경미인데 특징이 우선변제가 없어. 우선변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게 없단 말이야. 물상 대위생이란 말이 없어요. 네. 자. 저당권자는 채권이죠? 채권 저당권자는 점유해 안해요. 점유 안해. 지금 뭐 있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서. 무슨 대위? 물상 대위가 있다. 그러면 초점을 여기다 맞춰가지고 끌어가는거에요. 자. 저당권자. 그럼 여기 356조. 처음에 시작하는 네 글자가 무슨 권자는? 저당권자는. 그러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율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뭐 받을 권리? 그러면 저당권은 일단 우리가 아파트 담보대출. 토지 담보대출. 즉 부동산 담보대출이 바로 뭐다? 저당권. 자. 대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하려면? 대출을 하려면? 응? 돈을 빌려 쓰는 거란 말이야. 소비대차. 무슨 대차? 소비대차. 자. 소비대차라는 대출을 한단 말이야. 시골에서는 쌀을 빌려 쓸 수도 있어요. 쌀 소비대차. 돈을 빌려 쓰면 무슨 대차? 돈 소비대차란 말이야. 이 대출은 계약 관계죠? 네. 카센타 채권은 대출이 아니지. 네. 대출해 준 돈 달라는 채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대출해 준 돈 달라는 채권이 생기겠죠? 그러면 값은 뭐가 되고? 빌려 쓰는 사람은 채무자.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 그래서 이렇게만 빌려주면 신용이 좋아서 빌려주는 거죠? 근데 채권자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죠. 좀 돈이 적으면 동산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부동산 담보. 그러니까 전당포는 동산 담보를 요구한다고. 전당포는. 그래서 동산 담보권 닿는 게 질권이고. 부동산 담보권 집어넣는 게 뭐다? 저당권이야. 그래서 카센타 채권 유치권. 전당포 채권 유치권. 은행 채권 저당권. 시작 뭐라고요? 카센타 채권 유치권이고. 전당포 가서 채권 질권이고. 은행 가서 채권 저당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여름에 저당권 공부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공부하지 마시고. 은행을 가서. 시원한 에어컨에서 거기서 저당권 딱 보고 나오시라고. 또 카센타 담보 가서 뭐여? 유치권 공부하고. 아 공부 이렇게 하라고. 자기 포켓 딱 삼아요. 이렇게 딱 딱. 포켓 몇 군데를. 그럼 가서 거기서 뭐여? 공부할 수 있잖아요. 또 편의점 가서 뭐여? 점유 보조자 딱 보고서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 이거 생각하란 말이야. 그 포인트 잡아놓으면 나중에 머리에서 기억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담보를 요구한단 말이야. 부동산 담보를 갖고 오세요. 그럼 부동산 담보를 갖고 오는데. 담보 제공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담보를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담보를. 부동산 담보를 뭐로 고치면 돼. 저. 당권으로 고치란 말이야. 이걸. 이렇게. 그럼 제공자는 뭐라 그래? 저. 당권. 당권. 제공자를 설정자라고 하시고. 받은 자는 원래. 저. 당권. 취득자. 근데 취득자가 없어. 법제 내면 취득자가 빠져있어. 그럼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저당권 뭐야?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자는 누구겠어 당연히. 을이겠지 을. 그럼 제공자는. 갑의.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올 수도 있구요. 갑이. 담보가 없으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제3자의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부모겠지. 보통. 그럼 제공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럼 부동산을 설정자가 그대로 여기서 점유를 하지. 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자는. 그럼 이제 본문 읽어봐요. 무슨권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자는. 시작이 어디 시작한거야. 여기 시작한거야. 여기서 시작한거야. 조문 그대로 할게요. 무슨권자는. 저당권자는. 그 답. 뭐 해봐요. 최무자. 제3자가. 최무자. 제3자가. 최무자. 정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럼 누가. 정유하는거야. 최무자. 또는. 제3자란 말이야. 점유. 이쪽으로 산단 말이야. 설정자가. 점유.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 뭐 받을 권리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돼 있단 말이야 저당권자는 뭐라 하지 않는다 무슨 변제 근데 아까 카센터는 그냥 유치할 권리만 있잖아 점유만 있는거지 우선변제권이란 말은 없었잖아 그죠?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없고 저당권자는 무슨 권도 있을 것이고 경매권도 있고 입장권도 있단 말이야 경락대금들은 뭐다? 입장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장 짧게 쓰면 이거 있네 처음에 출발할 때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어서 여기 뭘 갖고 있는거야 저당권 뭘 하진 않아? 그러면 가장 좋은건 뭐야? 가장 좋은건 가장 좋은것은 돈 갚는게 가장 좋지 뭐 채무 뭐하는거? 변제에요 자 그러면 등기부상에 저당권이 아직 뭐하지 않고 있어요 말소하지 않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 돈을 갚은 다음에 시점대 가서 어떡하지? 등기부에 이 저당권 이름을 뭐한다? 말소를 할거란 말이에요 어? 요 때 물어볼거라고 저당권은 저당권 언제에 소멸합니까? 라고 물어볼거라고 이게 자 채무 변제 시 소멸한다 아니다 말소해야지 소멸한다 골라보세요 응? 모를때 뭐다? 꼭 기억해두셔야 돼 어차피 식는거 알면 아는대로 가고 모르면 모른대로 가야될거 아냐 뭐한다? 자도 그래서 언제? 이때 저당권이 뭐한다? 아니 뭐하지 않아도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거 모를 때는 얘기고 근거는 근거는 채권이 주가 되고 저당권이 종이죠 카센터 채권 유치권 전당부 채권 질권 은행 채권 저당권 채권 채권 채권이 있으니까 유질저가 있죠 유질저가 붙어있는 채권은 아까 뭐라고? 유담보 채권 법령은 뭐죠? 피담보 채권 밑에 담보물건이 있잖아 피담보 채권 밑에 담보물건이 있으니까 피담보 채권이 주고 담보물건은 종이야 그러니까 채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바로 담보물건도 소멸한다 그걸 부종성이라 한다 무슨성? 부종성이라 합니다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건 기본이야 자꾸 들으면 저 이해되는거에요 그러면 뭐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뭐하는거에요? 자동소멸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묻는 방법이 여러가지에요 묻는 방법이 자 언제 소멸한다 그랬어요? 자동소멸이죠? 그럼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하지요? 자 묻습니다 이 등기는 유효등기다 무효등기다 무효등기다 유효무효 당연히 무효지 왜?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조 할인받았어 극장 들어갔어 할인받았지 근데 30분 늦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30분 더 보겠다고 그 다음 회에 30분 앉아있으면 돼야 안돼? 안되요 안되지 표 있어도 그 표는 뭐야? 효력이 그러니까 등기되어 있어도 요란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등기? 무효등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무효죠? 자 물어봐 등기 요 등기 불료 등기를 요한다 등기를 불료 요하지 않는다 네? 지금 저당권이 자동소멸이라고 그랬지 그 표현방법 가지고 계속 모르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거야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저당권 뭐한다고? 물어봤어 첫번째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왜? 소멸한거니까 물어봤어 등기를 요합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까? 응? 불료지 말소를 해야지 소멸하는게 아니고 뭐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소멸했잖아 등기 요 등기 불료 등기를 요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또 하나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규정 법률규정이란 말이야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규정 상속공인위수 판결경매 기타 기타 안에 이게 있단 말이야 아셨어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규정 같은 말을 가지고도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걸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된다는 거야 다 뭐한 말이다 같은 말인데 그걸 자꾸 제각각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이 머리가 아니 깨지는게 아니지 복잡하지 머리 터지지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요 이때 소멸한다면 말소해야지 이때 비로소 저당권이 만약에 뭐한다면 소멸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말소를 해야지 이때 만약에 이때 비로소 저당권이 만약에 뭐한다면 소멸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응? 이렇게 얘기할 거야? 말소해야지 뭐한다면 소멸한다면 채무 변제하고 이 저당권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에 들어간다 그 얘기에요. 무슨 관계에요? 동시 이행 동시 이행이 뭐냐면 동시 이행이 뭐냐면 너 변 나 변 이라는 거에요.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 이란 얘기야. 무슨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니가 할 때까지 나는 못 주겠다라고 항변권이 있다. 무슨 권? 동시 이행권 동시 이행권은 소속이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항변권이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항변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를 혹시 뭐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응? 이행 지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아니면 이행 지체가 아니면 지연 이자가 없다는 얘기에요. 약속했어요. 하루 지연 이자 100만원. 그러면 이 날짜가 7월 1일이야. 그럼 7월 1일 이 사람은 뭐하지 않아도 변제하지 않아도 항변권 있잖아.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가 아니죠. 지연 이자 부터 안 부터 안져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채무자는 뭐라고 떠들 거야. 니가 등기를 뭐할 때까지 말 쏠 때까지 돈 못 갚어 이렇게 항변할 거란 말이야. 그럼 지연 이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근데 방금 전에 이때 소멸하는게 아니고 언제 소멸한다고 그랬어?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뭐한다고? 저당권은 소멸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네. 그러니까 채무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 쏠는 무슨 관계가 아님? 네. 돈 갚으면 자동 소멸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아니야? 동생관계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셨어요? 네. 그럼 동생관계가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네? 항변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에요? 갑. 너는 뭐고? 변제기고 을. 나는 변제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동생관계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갑이 선. 이행을 약속한 자라는 얘기야. 무슨 자? 선. 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다? 이행권이 없다.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행. 지체 이다 아니다. 이다. 이다가 되겠지. 그럼 뭐가 붙어? 지연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날부터 지연 이자가 하루씩 붙는단 말이야. 30일이 지연됐어. 얼마? 네. 백만원 있잖아. 백만원 있잖아. 삼천만원 이자를 줘야 되는 거야. 지연 이자가 2억일 수도 있습니까? 있지. 왜? 만일 돈이 뭐 천억대 안이라면 이자가 뭐야. 그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때문에 따지는 거야 지금. 돈 때문에. 무슨 이자가 받느냐 안 받느냐. 지연 받느냐. 안만 따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제가 무슨 성 가지고. 부. 종. 성. 가지고. 따졌죠? 프린트물을 들치라는 말을 못하겠어. 무서워서. 다들 헤매가지고. 네. 한 페이지만 넘기세요. 그냥 고 뒤로 그냥 넘기세요. 네? 2에 보면. 2 있어요? 2에. 328조. 아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다. 아니. 2페이지죠? 내가 정신이 없네. 3페이지로 가야 된다. 3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369조가 있을 거야. 있어요? 네. H. I. I 있죠? 네. 맨 밑에 뭐 있어요? 부정성. 부정성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부정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있죠? 가로 묶으시고. 묶으시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피담보채권. 아까 제가 유담보채권이라고 했지? 똑같아. 유치권 붙어있는 채권도 유담보채권이라고 했지? 채권.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고. 질권이 붙어있는 채권도 유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고. 저당권 붙어있는 채권도 뭐다? 유담보채권. 피담보채권. 주된 채권이 시효완성. 채권은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만약에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주단채권 사라지죠? 그럼 채권 채무가 없어지죠? 그럼 종대는 뭐도? 저당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주하고 종을 붙어있기. 그죠? 그러면 이 주문을 보고서 제가 뭐했어? 이 소멸은 언제 소멸? 자동 소멸이라고 그랬지? 등기요 등기분류. 등기 요하는거 아니죠? 다음. 그 등기는 무효등기야 유효등기야? 무효등기죠? 네. 그죠? 또 이게 법률행위 법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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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규정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써보세요. 피담보 채무변제. 피담보 채무변제. 피담보 채무변제. 피담보 채무변제. 반대화 살펴 길게 하시고. 저당권 등기 말소. 뭐라고요? 저당권 등기 말소. 왼쪽은 피담보 채무변제. 오른쪽은 뭐다? 저당권 등기 말소. 자 이 두가지는 위에다가 동시이행. 아니죠? 위에다가 뭐하니다? 동시이행 아닙니다. 동시이행 아니죠? 네. 네. 그럼 왼쪽에 피담보 채무변제 있죠? 밑에다가 점점점 변제기 동그라미. 변제기 동그라미구요. 오른쪽은 변제기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다? 변제기 아니죠? 그럼 밑에 변제기에 있는 사례는 뭐에요? 점점점 선. 이행의무자입니다. 무슨 자요? 이행의무자. 거기까지만 써놔. 뭐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뭐를 갚으면? 채무를 변제하면 자동적으로 종된 저당권도 소멸하잖아. 뭐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변제와 저당권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뭐가? 채무변제가 선이행의무란 말이야. 선의무자가 만약에 뭐를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뭐에 빠져서? 이행. 지체에 빠져서 지은이자가 붙을 것이다. 됐죠? 그럼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돈을 뭐하는게 좋다? 갚는게 가장 좋다 그 얘기에요. 근데 문제는 채무를 뭐하지 않으면? 못 갚으면 할 수 없지. 그죠? 드디어 저당권을 뭐한다? 실행한단 말이야. 돈을 못 갚으면. 그 저당권 실행하는 방법은 보통 경매라 한다. 뭐라 한다? 경매. 그러면 이 경매하는 이유가 뭐에요? 자신의 피담보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매하면 누가 나타나요? 경납인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금을 다 뭐하면? 완납하면. 자동취득. 등기취득. 그래서 187조. 법률 규정에요.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대금.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왜 경매 했어요? 자신의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낙대금 들어가는 입장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 입장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겠지.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저당권자 을이 있다면. 그 뒤에 누구도 있고. 병. 전부 다 무슨권이 있는 사람들이야. 입장권이 있는 사람 줄 수 있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럼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받는 거에요. 자. 그러면 받는 금액이 뭐일까? 자. 이 페이지 가세요. 아까. 몇 페이지요? 2. 2를 보시면. 2.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있지요. 360조입니다. 몇 조? 360조입니다. 처음에 원본 찍죠. 다음에 두번째 이자 찍죠. 세번째 위약금 찍죠. 그 다음.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찍죠. 저당권 실행비용 찍죠. 그 다음 무슨 배상은? 지원배상은 몇 년분? 1년분에서 저당권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몇 년분? 1년분. 1년분. 자.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원본이죠. 네? 원본. 두번째. 이자. 이자는 언제 이자입니까? 아니. 약속이자. 아니. 변제기 전까지 약속한 이자 있잖아. 달달이 얼마씩이면 이자 있잖아. 네. 이건 제한 없이 뽑아가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 뭐에요? 위약금. 페널티야. 돈 못 갚으면 약속 위반했을 때 벌칙금을 얼마나 주겠다. 다음. 체불로 인한 무슨 배상? 지원배상. 길죠? 그걸 끝에 단수의 지원배상으로 하는 거에요. 끝에 지원배상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거에요. 지원배상.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이 뭐다? 지원배상. 그럼 몇 년분? 1년분. 그 다음에 뭐에요? 실행 비용.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이자는 제한 없이. 그건 변제기 전까지 약속한 이자란 말이야. 그 못 받은 약속된 이자는 뭐야? 제한 없이 다 받아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제기 위해 못 준 건지 뭐가 붙어 할까? 지원배상. 이게 왜 붙어? 이게 왜 붙어? 이게 왜 붙어? 채무변제날. 이거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다음날부터 붙는단 말이야. 지원배상. 응? 그 지원배상 몇 년분? 1년분. 1년분. 앞에 약속된 이자는 뭐고? 생각하라고 그럼. 억지로 생각하느라. 그건 제한 없이 가져갈 것이고. 근데 무슨 이자는? 몇 년분? 몇 년분? 몇 년분? 몇 년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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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분일까? 왜? 1년분일까? 이거 뭘까? 그럼. 여기 있어요. 경매가 되면 뒤에 전부 다 가방을 이렇게 들고 들어있어. 전부 다 뭐 있는 사람들?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들이야. 자. 확정일자가 있는 주택 임차인은 입장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말소기준 권리 저 뒤에 있는 후순위 임차인들은 뭐가 있으면? 확정일자가 있으면 입장권이 있어. 근데 만약에 뭐가 없으면? 확 입장권 없어.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경락대금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뭐가 있는 사람들만?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들만 있어. 서열이 있어? 순서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맨 앞에 계신 을께서 뭐가 있다 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들어가서 네? 이 사람이 일부러 저장권을 늦게 실행했어. 일부러. 네. 그러니까 지연이자가 한 3년치가 한 3년치가 있는. 아니 한 5년치가 있다고 가정해. 몇 년치가? 네. 앞의 사람이 지연이자를 5년치를 다 뽑아가면 뒷사람은 뭐야? 가져갈게. 없잖아. 뒷사람이 앞에 이자는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이 앞에 사람이 이자가 얼마 정도 나와서 예측할 수 있어 없어. 뒷사람이 돈을 빌어줄 때 내가 돈 받을 수가 있어야지 그 당권 빌어줄 거 아니야. 앞에 저당권 뒤에 저당권 있을 때 앞에 저당권 금액이 얼마인지를 대충 뭐야? 알아야지 그 뒷사람이 나도 돈을 빌고 힘이 생길 거 아니야. 네. 그럼 이자는 이미 뭐야? 결정되어 있을 거라고. 등깁이 기재되어 있을 거라고. 네. 그럼 확인할 수 있지? 네. 근데 무슨 이자는? 지연이자는? 지연이자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다 가져올 수 있단다면 뭐야? 뒷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잖아. 그 뒷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줘야겠어. 이자 1년분은 뒤에 있는 누구를 위한 거야? 네. 후손이 권리자 용이다. 무슨 용? 후손이 권리자 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을, 병, 정이 있을 때 을이 딱 들어가가지고 등 돌리고서 가방에다가 지연이자를 1년치 말고 또한 2년치를 딱 집어넣으면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병이. 야, 야, 야. 어디 가면 1년분 가져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야 없어요? 있단 말이야. 왜? 나도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가정합시다. 뒤에. 아무도 없어. 오직 이 을 혼자야. 혼자. 혼자라고. 네? 아무도 없잖아 뒤에. 네. 들어가서 지연이자. 지금 3년치 앞. 막.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막 집어넣어도 소리 아무도 안 들려. 야, 야, 야. 지연이자 일리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뒤에 후순위 권리제가 없으면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니 거기 지연이자가 몇 년 분도 있어. 아니 뒤에 기다리는 사람 누가 떠들어야 되지 할까. 뒤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들어가서 뭐야.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마음 놓고 뭐야. 다만 갈 수 있단 말이야.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렇게 들어서 막 먹어서 이렇게. 혼자 히히 나가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 야, 야, 야. 1년분. 누가? 채무자가 와가지고. 야, 야, 야. 1년분.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들.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와가지고. 야, 야, 야. 이 채무자 1년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네? 그건 없어. 이유. 간단합니다. 채무자 변제 못하지. 채무자 자세. 저기 끝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엑스 마스크 쓰고. 가만히 입 닥치고 있을 것. 그럼 거기 있는 지연이자 1년분은. 채무자 설정자 용이 아님. 누구? 후순위 권리자 용이구나. 됐습니까? 네. 혹시. 제3취득자가 대신 변제할 때도. 지연이자 1년분만 갚아주면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누구 용이 아니다. 채무자 용이 아니고. 제3자 용. 누가 용이 아니고요. 그 키워드를 거기다 잡으셔야 돼요. 지연이자 1년분과 뭔가 연관이 있어서 계속 꿈틀꿈틀 거릴 것이다. 단. 분명히 얘기합니다. 채무자 돈 못 갚은 사람은. 지연이자가 1년분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못 갚는 처지에. 채권 집중은 뭐라고 할까요? 돈도 못 갚는 주지에. 무엇은. 니가 무슨 소리 하고 있다고. 조용히 해. 셔틀마스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용이 아니다. 채무자나 담보 제공자 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뒤에 있는 누구? 후순위 권리자가 지연이자 몇 년분? 1년분을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럼 360조를 왜 잘 기억해야 되느냐. 이게 가등기 담보권 공부할 때 또 이 조문이 또 나와.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시 저당권으로 본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아니 조문 전제가 되어있단 말이야. 무슨 권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쓰지마. 쓰지마 쓰지마 그냥 듣고 잊어버려.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시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는 조문이 있으니까.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는 같다는 얘기에요. 몇 조를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360조를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럼 가등기 담보권도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야? 저당권도 몇 년분? 누구용? 후순이 권리자용이지. 누구용 아니다. 채무자용 아니죠? 기억하세요? 비담보 채권. 자 그럼 이제 돈 받아간 거지. 누구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 받아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경락의 입장에서 경락에는 뭐 취득한 거야? 취득했죠? 그럼 이제 뭘 취득할까 보냐는 얘기야. 저당권에서. 자 갑 토지에. 무슨 토지요? 이 등기부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이 기재가 되어있다. 당연히 저당권 회력은 토지에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히 설정된 곳에 당연히 뭐야 미친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런데 저당권 설정 후 어? 여기다 건물을 축제했어. 뭘 축제했다고요? 건물. 자 건물에 저당권 회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왜 안 미쳐요? 왜 안 미쳐요? 네? 네. 독립 정착물이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 있어 없어?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거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 뭐가 있어도. 건물이 있어. 그럼 어딜에 미쳐도. 어딘 안 미친다? 건물에다. 건물에다. 건물에는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독립 정착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가 경매되면 뭐만 취득하는 것이지? 토지만 취득하지. 뭐 취득하는 거 아니다. 건물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토지에. 등기부에 뭐가 기재가 되어있어요? 저당권이 기재가 되어있다. 당연히 토지에 미치겠죠? 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의리. 병이 허락 없이. 뭐 없이? 무단 식재했습니다. 무단 뭐 했다고요? 식재. 무단 식재했습니다. 자. 저당권 회력은 수목에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칩니다. 왜 미칩니까? 종소정사. 아니 그땐 종소정사 하지 마시고. 그땐 부합됐다 안됐다 따진다. 부합. 된다 안된다? 그죠? 무단 식재는 토지에 뭐한다? 부합됩니다. 그래서 부합된 물건에 저당권 회력이 뭐한다? 미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번째입니다. 여기 뭐가 되어있는데?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데. 어? 병이 허락 없이. 신축을 해버렸네.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무단. 이거 지울게요. 무단 뭐다 이거? 식재야. 이건 무단 식재야. 오른쪽은? 무단 신축했어요. 무단 신축했어요. 무단 신축했을 때 저당권 회력이 건물에 미칠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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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칠까? 그렇죠. 건물은 토지에 뭐하지 않는다? 안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칠까? 자, 허락을 얻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등기가 되어있고 저당권이 되어있는데, 허락을 얻어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허락된 이 수목에는 부합하지가 않으니까, 저당권이라고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칠까?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단 경작 농작물이 있어. 토지에다가 뭐 설정했는데,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어휴 병이 뭐야? 허락 없이, 응? 경작, 무단 경작 농작물이 있어. 응? 농작물은 누구꺼야? 응? 확실해요? 네. 그 뭐야? 무단 경작 농작물은? 안 미칩니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저당권 저력이 무단 경작 농작물에 흐르기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안 미칩니다. 그러면 경락에는 뭐만 취득? 안 미칩니다. 취득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주물이라고 할께요. 주된 물건. 네? 그럼 여기 등기부가 있어서, 여기다가 뭐 설정했어? 저당권 설정했어. 근데, 여기다 조그맣게 창고를 하나 만들었어. 에? 창고는 종물이야. 응? 혈액이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히 미치겠죠? 그럼 경매가 되면 뭐도 취득하고? 주물도 취득하고, 종물. 그러니까, 부합된 물건. 부합됐다는 것은 뭐야? 붙었다는 얘기지.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경락이는 부동산도 취득하면서, 부합된 물건 더하기 뭐야? 종물도, 덤으로 뭐한다? 취득한다. 그럼 부합시기는 중요치가 않겠지.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부합된 물건이나 뭐는? 종물에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럼 경락이는 덤으로 가졌다는 얘기죠? 자, 그게, 그게 밑에 358조입니다. 저당권 효력의 범위 있어요? 그럼 아까, 360조는,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한 거지. 저당권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받아가는 얘기고, 밑에 358조는 이제 경락이니, 어디까지 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지.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뭐한다? 미친다. 전후는 묻을 필요가 없겠죠?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죠? 법률에 특별한 규정, 가로 묶고, 이게 뭘까요? 응? 그게 뭐냐면, 어,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 그 얘기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방금 전에 허락이 있는 나무 심었다고 했잖아. 그럼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은, 토지에 뭐하지 않으므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거기에 효력이 미쳐서는 안 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뭐에요? 허락이 있는 경우에요. 또,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뭐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어볼께요. 358조는 강행규정이야?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이야? 358조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아니, 이거 조물 잘 읽어보라고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있어? 아니,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면, 그럼 뭐야? 임의규정이지 뭐. 그럼 달리 정할 수도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전권은 미치는데, 저당권 설정 후는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으면, 미치지 않겠지. 그럼 무슨 특약이 없으면, 그런 특약이 없으면, 미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60조는 채권자가 뽑아갈 수 있는 범위. 그죠? 밑에 358조는, 경락이니, 어디까지 도대체 가져갈 수 있는지, 얘기하는 거겠지. 자, 밑에 359조 있네. 과시. 질문할게요. 과시는 누구꺼에요? 난 여기서, 여기서. 저당권 설정자꺼에요? 저당권자꺼에요? 저당권자꺼에요? 응? 정리를 누가하니까? 아셨어요? 네. 이 사람이 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담보만 갖고 있지. 부동산 사용수익은 계속 누가해? 설정자가 하지. 그럼 내버려 뒀다가, 돈 갚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은 뭐해? 실행해. 응? 그래서, 압류 전까지는 누구꺼다? 설정자. 압류 후는? 저당 전하자는 사람. 뭐하지 않음으로? 저당 전하자는 사람. 아시겠어요? 네. 읽어볼게요. 저당권 효력. 저당권 자권은,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 제공자,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이 뭐한다? 미친다.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 뭐 전까지는? 저당 부동산 압류 전까지는, 점유하는 설정자가 가져가시면 되고, 돈 못 갚아서 압류가 들어간 이유는 누구? 저당권자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요?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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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조는 누구 거야? 설정자 용이지. 360조는 저당권자 이야기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58조는, 이건 이제 경악인 얘기라고.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고, 설정자가 점유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과실을 누가 가져가고, 설정 가져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저당권자가,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겠지. 그럼 압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과실이 높고,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서 경락되고, 얼마큼 받아가는가? 그 360조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경매하면 경락인이 뭐하는 거야? 어디까지 가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보니까 뭐 그, 그 저당권 제공자가 거기 창고에 붙어있어. 살라고 그래. 그럼 되겠으면 안되겠습니까? 나가라. 그것도 뭐라 그래요? 저당권은 건물에 붙은 거지, 여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천년 역사 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사람 삶을 삶은다고 맨날 싸움이야. 싸움, 분쟁이라고. 그렇게 딱 기준으로 정해놓는 거야. 경락인이 어디까지 가져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당권 붙은 후 들어온 부동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저당권, 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야? 후에 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지상권, 전세권, 앞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 주인이 바뀌어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 저당권, 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날아간단 말이야. 에? 이제 그런 자들을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여기, 364조에, 제3취득자 변제라는 말이 있어. 쥐. 쥐. 자, 364조. 제3취득자 변제란 말 있죠.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제3자 있죠. 자, 이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전혀 아니에요. 언제 후? 저당, 부동산 후에 들어온 자들이죠. 이 사람,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 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 전세권, 취득한 제3자 있죠. 이 사람들, 가서 가서 가해보니까, 전부 다 띠 두드리고 있어요. 띠. 띠 두드리고 있어요. 그 띠로 와서 딱 보니까요. 죽을 까고로 적혀있어. 무슨 까고? 죽을 까고. 죽을 까고 들어와야 돼. 뭐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저당권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까고 해야돼. 저당권 실행되면, 정락되면, 전부 다 후위치, 전부 다 소재 되는 것들. 아셨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저당, 부동산,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모하고, 변제하고, 저당권 선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전세권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아웃되기 일보식전이야. 응? 그때 뭐에요? 대신 뭐하고? 갚아주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비도 아니지? 저기, 저당권으로 거기 보세요. 담보된 채권 있죠? 네? 이게, 360조를 얘기하는 거에요. 몇 조야? 그럼, 지원이자 다 갚아주셔야 되는가? 아니면, 1년분인가? 1년분. 됐습니까? 그럼, 살아남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돈 갚은 다음에 가서 누구한테? 챗무자한테, 내가 돈 갚았으면 주세요.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건, 대위 변제에서 그대로 있는거지. 아니면, 363조 2항이 뭐랬습니까?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누구도? 제3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누구도? 제3자도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 될 수가 있네요. 그죠? 361조 361조 제3취득자 무슨 청구권? 비용상한 청구권 저당물 제3취득자 아웃되죠? 날라가죠? 그럼, 그동안 들어간 비용들이 있겠네? 보존 계량비용들 있죠? 필요입실하면 203조 어? 또 나왔네? 203조가 뭐였더라? 점유자 점유자 회복자 비용상한 청구권 EBS 점유자 회복자 있잖아요. 지금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해가지고 그 부동산에다가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거 아냐? 그럼 그 비용을 경락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경락인은 그럼 이중으로 문제가 생기지 경락대금을 다 뭐했는데 완납해서 샀는데 또 그 점유였던 사람이 쫓겨나가면서 뭐해요?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돼? 또 유축금까지도 개길거 아냐? 그럼 경락 받으라면 안하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경락인한테 요구하면 안되고 경락대금 내서 먼저 받아가라는 얘기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삼치득자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비용 상한 채권을 원래는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경락 받은 사람은 돈을 이중으로 들잖아 또 유축금에서 개기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안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상한 받아가라는 얘기에요. 그 밑조가 또 나왔잖아 203조 이건 또 뭐 기억해야 돼? 626조 항상 붙어다니라는 얘기야 626조는 임대차 임찬 계약관계고 203조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란 말이야 계약관계 아닐 때 그래서 364조 제3 취득자 보호하기 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 다시 넘겨보세요. 자 H를 보세요. 뭐요? H 하셨어요? 자 보시면 거기 A 물건적 창구권 C 단범을 보충 창구권 있어요? 응? 그럼 아까 뭐 기억나? 370조 준영 규정 213조 없지? 몇 주만 있어? 214조 있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아까 세 가지 벌채 중지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게 214조야 응? 준영하는 거 저당권 방해제고 방해 이방야 그렇죠? 벌채 중지 두 번째 반출 수목 반환 안 된다고 그랬지 왜? 213조를 준영하지 않으니까 네? 대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원위치 시키거나 원위치 못하면 다른 단범을 갖고 와 하는 것이 밑에 362조 저당물 저당물 보충 저당물 그 뭐죠? 이거네 214조는 됐지만 몇조? 이거는 안되죠? 네 근데 뭐 저기 362조 뭐 같이 기억하는 게 좋을 거야 따로 떼지 마시고 첫 번째가 뭐지 이게? 아니 벌채 중지 가능하죠? 네 이거 던지다는 얘기에요 대신 반출 수목 달라 할 순 없지 한듯이 점회하지 않으니까 네 네 네가 가서 뭐 하든지 네 잘못했으니까 원위치 시키든지 원위치 뭐 시키면 다른 단범을 달라 이게 뭐에요? 됐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이해가 됐잖아 그 이해가 된다면 나중에 또 한 번 들어서 두 번째 이해되어서 이렇게 딱 붙이면 딱 정립이 될 거에요 물건적 청구권 얘기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그렇게 여기서 나 눈을 그 눈을